I love my body That's my body I love my body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봐 눈 한번 비비고 자세히 좀 바라봐 생김새 하나하나 나 끊어 괜찮아 It's okay to be okay 자유로운 척 매어 있어 기준만 수백만 가지 뭐가 맞는 거지 정답은 딱 한 가지 I love my body 용기 나는 내 머리 발끝까지 my body Yeah that's my body Yeah that's my body 사랑스러운 내 tummy 유니 컴파이버 다리 Yeah that's my body 살 빠졌네 안 빠졌네 그게 왜 궁금한 건데 반가웠던 맘 사라지길 Yeah yeah 쓸데없는 인사치래 Cause my body's more than that 질궁 질궁 너의 그 위에 Yeah yeah 오르락 내리락 막 자를 존재하냐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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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 I think you're not okay 날 사랑하든 안하든 진짜 관심도 없거든 네가 원하거든 알아야 할 한 가지 I love my body I love my body 용기 나는 내 머리 발끝까지 my body Yeah that's my body Yeah that's my body 사랑스러운 내 tummy Unique한 팔과 다리 Yeah that's my body Love my body Yeah I do love me 끝내주는 내 미소까지 Love my body Nothing can change me 사랑할래 지구 끝까지 I love my body 용기 나는 내 머리 발끝까지 my body Yeah that's my body Yeah that's my body 사랑스러운 내 tummy Unique한 팔과 다리 Yeah that's my body One, two, three, four Yeah Yeah that's my body Yeah that's my body Yeah that's my body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실 작품은 I love my body입니다 전체 64 카운트이고 4 브레이즈드 인프로거 초중급 레벨입니다 인트로는 16 카운트까지이고 파트 A가 32 카운트 파트 B 32 카운트 태그 6 카운트짜리와 4 카운트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A A A A 16 카운트 B A A A 16 카운트 B A 하고 태그 6 카운트 한 후에 바로 다시 B 하고 B 끝나면 태그 4 카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A로 끝나시겠습니다 자 그럼 태그 6 카운트짜리와 4 카운트짜리서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그 첫 번째 6 카운트짜리 라이트 사이드로 노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팁노트 4 카운트에 오른발이 왼발 옆에 4 카운트 이런 다음에 EMPLACE 라이트 렛 카운트 1 2 3 4 다시 자 이번에 두 번째 태그 4 카운트입니다 두 번째 태그 4 카운트는 핸드북 워트입니다 1 2 3 4 자 1 2 3 4 자 파트 8 32 카운트서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파트 8 5 6 7 8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EMPLACE 자 그럴 때 손을 이렇게 양손이 허리에 대고 시계방향으로 스무스하게 돌아가면서 마지막 4 카운트에 손을 닿습니다 1 2 3 4 오른발 락포드 리커버 3배 왼발 앞으로 톤터치 자 양힐을 지금 오른쪽 힐을 왼발은 들여있지만 오른쪽 힐이 안들여있죠 들려가지고 왼쪽으로 트위트 한 다음에 센터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카운트 1 2 3 4 5 6 7 8 두 번째 섹션입니다 앞에 있는 왼발을 뒤로 백으로 놓은 다음에 오른발 앞에 핫턴 트래프트 피벌 다이아넬 포워드 방향으로 오른쪽 오른발 톤 터치 힐다운 왼쪽 다이아넬 포워드 방향으로 왼발 톤 터치 힐다운 오른발 백 왼발 투게더 카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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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섹션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른발 왼발 두 걸음 걸어가시겠습니다 카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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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이 아니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왼발 뒤로 로그 스텝 그 다음에 숄더 팟 오른발 앞으로 놓고 스윙 오른쪽으로 스윙 하셨죠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드 양 카운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 2 3 4 4 6 7 8 마지막 섹션 4입니다 오른쪽으로 프론트 프라이 오른쪽으로 스텝 포워드 왼발 히치하면서 힙업 포스터 스텝 왼발 백 오른발 왼발 옆에 투게더 왼발 앞으로 포워드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다이거 널 포워드 방향으로 오른발 왼발 터치 왼쪽 다이거 널 포워드 방향으로 왼발 나가서 오른발 터치 카운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7 8 되셨죠 1 2 3 4 5 6 7 8 자 파트 8 전체 카운트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5 5 6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7 8 7 7 8 7 자 세 번째는 16 카운트만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하면 B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트 B 32 카운트 여기 챌린지 댄스 부분입니다 거의 그대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파트 B 부분을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B 자 오른발 약간 오른쪽으로 팔을 내리게 한 몸을 편하신 후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입니다 이때 손은 이렇게 목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쓸어내리는 제스트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1 2 3 4 4 4 4 4 5 6 5 6 6 7 8 왼발 벌리면서 양손을 바깥으로 돌려주시겠습니다 파트 1 2 3 4 5 6 7 8 자 두번째 파트 뒤에 두번째 세션입니다 오른발 바깥으로 힐 들어서 그 다음에 센터 왼발 들어서 센터 그 다음에 핸드 워트 팔 팔 안쪽이 두번 풍풍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 & 2 & 3 & 4 & 자 힙 펌 오른 왼 오른 세븐에잇에 이렇게 밑으로 무릎을 타고 쭉 손이 내려가겠습니다 자 세븐에잇 되셨죠 1 & 2 & 3 & 4 & 5 & 6 & 7 & 8 자 세번째 세션입니다 자 오른발 왼발 옆에 모으면서 1 & 2 & 3 & 4 & 5 & 6 & 7 & 8 8 다시 일정 1 & 2 & 3 & 4 & 5 & 5 & 6 왼발로 오면서 손 오른손 앞에 왼손 옆에 오른손 옆에 오른발 오면서 왼손 앞에 오른손 옆에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랭하고 앞으로 상체를 축이십니다 자 카운트 1, 2, 3, 4, 4, 6, 7, 8 자 마지막 세션 후입니다 자 양손을 이렇게 옆구리에 붙이시면서 1, 2, 3, 1, 2, 3, 4 핸드 무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, 2, 3, 4, N에 오른발 뒤로 빽 왼발 토터치 이때 손은 이렇게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, 2, 3, 4, N, 5, 6에 왼쪽 힙합하면서 오른손을 왼쪽 손 위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7, 8에 쓸어내리면서 체중 왼발 파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, 2, 3, 4, N, 5, 6, 7, 8 팔 위에 방향전 안에서 포즈치하고 6에 힙합하면서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7, 8에 내려오면서 체중도 왼발에 자 파트 B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1, 2, 3, 4, N, 5, 6, 7, 8 1, N, 2, N, 3, N, 4, N, 5, N, 6, 7, 8 1, 2, 3, 4, N, 5, N, 5, N, 6, 7, 8 1, 2, 3, 4, N, 5, N, 6, 7, 8 1, 3, 4, N, 6, 8, 9, 9, 9, 10, 9, 10, 10, 11, 11, 11, 12, 12, 13, 13, 14, 14, 14, 14, 14, 14, 15, 15, 15, 16, 16, 16, 16, 17, 17, 17, 18, 18, 18, 18, 18, 18, 19, 18, 19, 19, 19, 19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1, 21, 21, 21, 21, 22, 21, 2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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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